나 어깨가 너무 뭉쳤어. 나 안 마실게. 아유, 괜찮네. 응? 아니요. 가자, 아기야. 응, 아기 갈게요. 아, 왜 그래. 하지 마, 우리 아기한테 왜 그래. 맞아. 아, 아. 백종 박살났어, 씨. 뭐? 어쩔 건데, 남의 멀쩡한 핸드폰 이렇게 다 박살 내놓고. 왜, 무슨. 왜, 무슨. 핸드폰, 핸드폰. 응? 빨리 줘, 빨리. 아, 근데 나 지금 돈 없는데. 어제 개수작이야. 어? 어디 가, 너? 잠시 화장실 좀. 화장실 갈 시간이 어딨냐. 저기 손님들 부르잖아. 빨리빨리 안 가? 빨리 가, 빨리. 사실 아까부터 터질 것 같아. 빨리 가서 해, 그냥. 그래도. 안 본다고. 소리는, 소리는 어쩔 거야. 우와. 우와, 뭘 들어와요, 이게. 이 손 놓고 얘기하시죠. 싫다잖아요. 네 일에 신경 쓰지 말라 그래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.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하잖아. 뭐 하는 거야. 아니 난 세헌이 전남친 줄 알고. 뭐야? 저 아저씨가 내 전남친? 이게 미쳤나, 이게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. 야, 야. 야, 야. 야 야, liquidять fixseous. 야, 야. 야, 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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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으니까 그만. 이 필통이래, 이 새끼야. 이게 뭐야? 야, 뭐야, 이거를 왜 찍어? 그냥 두면 언젠간 지워지잖아. 그래서 영훈이 간직하려고. 응, 빨리.